하늘에다 아니 안 끝났는데? 왜 나가? 안 돼? 하하하하하 근데 어디가? 제가 저번에 오버워치 그만 찍는 거 나중에 한 번 한다고 했죠?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다이아까지 다시 떨어졌을 거 같은데? 점수 떨어졌죠 지금? 일주일 넘게 안 해가지고 또 점수 떨어졌죠? 바로 가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 딜러 두 명 탱커 두 명, 힐러 두 명 그거 선택하는 거 그거예요? 그 무조건 그것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업에서는 그것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경쟁전 모드도 있어요? 그것만 해야 돼요? 끔찍한데? 그것만 하는 거는 좀 끔찍하지 않음? 뭐 조합을 맞추는 거는 맞추... 좋지 아 그거는 정말 긍정적인데 둘 둘 둘 제외한 조합 같은 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상위 티어 아 뭐 하위 티어는 적용해도 괜찮은데 상위 티어는 상대 따라서 막 조합받고 그런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넘어오면 이번 시즌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아 7월 종료예요? 아 그래? 그럼 티어 올려야겠네? 될까? 7월? 7월 안쪽에 올리는 거 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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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킬 벤! 킬 벤! 킬 벤! 야타 킬 벤! 들어가요! 킬 벤! 킬 벤! 킬 벤! 킬 벤! 으아 좋아! 좋아! 밀어! 킬 벤! 킬 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점수 달달해요! 킬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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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왼쪽 돌아오는 거 더 떳렸어요? 나이스!arte parking! 나이슈어! 좋아요! 나이스 사금 달달해요 아니 4연승을 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안준다고요? 너무하네 이번 시즌에 금화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지금 23일이니까 며칠 남았어 7일? 그러니까 7일 뒤까지 내가 찍어야 되는데 7일 동안 내가 오버워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자 3일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될까? 그만 찍었던 데가 최근이 언제지? 8시즌 8시즌이 제일 최근이에요 그 D시즌은 그냥 배치만 보고 다 접어가지고 금방 가겠는데? 하나 둘 세 판만 더 얘기 못했다 정크 55포 하나 96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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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만 이기면 맞사 짓겟다 밀고 들어가세요 이거 어떻게해? 야 타이어 과연? 호그 반패 호우 반패 채우 모 co-8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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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할 수 있다 그 고맙님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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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안쪽으로 빠졌어요? 호그 2층 안쪽으로 빠졌어요? 들어가요 2층 들어가요 1.5층 먹으시고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세요 가자 가자 내려가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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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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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발 헤이 할만한데?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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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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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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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뭐지? 겐지 1.5층 반피 겐지 뒤로 들어있어요 어? 뭐야? 뭐지? 그래서 밀린건가? 안돼! 거점! 아 탈주 뭐냐? 나간건 둘째치고 왜 사실 안들어와 점수 20층 밖에 안떨어지네 진심 화나네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다운? 메인 시프트 아 뭐야 메인 E 빠졌어요 시프트도 빠졌고 나이 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주라구요! 아니 왜 힐 안줘? 우리 트빌러 어디갔어? 힐 잡지세요. 힐 잡지마. 진짜. 현실. 아 왜 이. 포기. 못 끌어. 잠깐만요. 잠깐만 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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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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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셨네요. 뭐야. 어케 빌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읽어주면 어케 빌었어요. 상대 뭐야. 상대 왜 나갔어? 상대는 왜 나갔죠? 아 뽕 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초크님. 과연? 고마워 지인거. 뭐여. 들어왔어. 상대 들어왔어. 모모 상대. 지님 지님. 죽지 않아요. 아아아아. 위도우 위도우. 나이스. 뭐야. 밀었어. 이거 이기면 야갔다. 이거 무슨 소리에요. 님. 전판에 꽁으로 졌는데 지금. 호그 채웠어요. 나이스. 대 sobbing.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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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지곤. 멈출. 분위기를. 죽여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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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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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구가 그래서 거기 붙어있으니까 호구를 갈겨야지 상대 막았어 상대 나갔어 아니 안끝났는데 왜 나가 상대 어디가 한명 남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핵 뭐 핵핵 뭐여 누구 어제 만났는데 어제 핵이 와 한조 에임 붙어있는거 보소 하아 예바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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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에임이 왜 부들부들 떨림 아니 바스티언 반동도 없는 캐릭터인데 왜 부들부들 떨림 에임이 둘이 핵이네 둘이 핵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아 진짜 아 아니 개맞잖아요 진짜 아니 승급전대만 지랄이야 예지 아니 지금 뭐예요? 승급전이죠 패배 승리 다시 승급전 패배 승리? 다시 승급 좀 베베? 승리? 다시 승급 좀 베베?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그래 뒤로 오른다 그럴 줄 알았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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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사? 공정? 부신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않아! 죽어요 돼지님! 죽어요! 좋아요! 맞선아! 아... 뱀! 뱀! 아 교만해야겠다 오늘 마스터 찍은 김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래 걸릴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이제 마스터 찍었으니까 금화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 안에 과연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만 가능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